태 선수가 미리 이번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, 언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문정원 선수가 뽑아준 최고의 순간, 더 모멘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챔피언 결정전 100% 확률이었던 흥국생명과 0%의 기적 도로공사 4세트 17대19에서 옐레나의 서브로 시작된 랠리인데, 문정원 선수 랠리가 좀 길어질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까? 아니요,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제일 오래된 랠리라고 알고 있어요. 도로공사가 워낙 수비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디그도 좋았고요. 사실 이렇게 랠리가 길어지면 굉장히 커버라든지 디그의 집중력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런 순간에. 아직도 랠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김애란 선수의 리뷰가 나왔고. 여기서 위허블럭 받은 이후에 다시 반격. 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. 결국 백어택으로 갔는데 이것도 위허블럭 나왔고요. 라이트 백어택 막히면서 또 커버. 안 끝나네요.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. 왼쪽에서 큐브 오픈. 이것도 받아 올립니다. 누가 이 랠리를 가져갔을지 결국은. 자, 이걸. 네. 도로공사가 가져가면서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랠리 끝나자마자 다 쓰러지거든요. 네, 쓰러지셨어요. 윤정은 선수 이 순간에 좀 느낌 어땠습니까? 아 끝났다. 이런 느낌도 있었고. 저 순간에 사실 윤정이가.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세타로서 수비가 올라오면. 이제 누구한테 올려야 되지 부터. 이거 끝내야 되는데.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. 윤정 선수 어떠셨어요? 그냥 정언니만 보였고요. 언니. 언니 한 번에. 솔직하게 그럴 것 같아요. 네. 결국은 박정환 선수가 해결해줬을 때. 이윤정 선수의 느낌은. 저는 근데 정언니가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믿고 있었군요. 네. 그래서 계속 올렸습니다. 언니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다시 보는데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정도로. 정말 긴 랠리였습니다. 이렇게 1분 15초가 넘는 기나긴 메가 랠리까지 보고 왔는데요. 이어서는 배윤아 선수가 뽑은 최고의 순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배윤아 선수가 뽑은 순간은 5세트. 13대 12 한 점차에서 나왔던 비디오 판독의 순간인데. 배윤아 선수 이때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순간 저도 딱 옆에서 봤을 때는 아웃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사실. 그래서 아 판독하면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. 일단 주심 판독으로 인아웃을 봤는데. 볼이 아웃이었단 말이죠. 이때 선수들의 좀 느낌은 어땠습니까. 동점이 되는구나.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. 이렇게 아웃으로 13대 13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. 여기서 이제 김종민 감독님이 추가 판독을 쓰셨어요. 추가 판독이 들어갔을 때 선수들은 솔직히 확신은 없었을 것 같아요. 네 전혀 없었어요. 근데 보니까 옐레나가 3브록을 뚫어왔었던 것도 몰랐고. 저게 또 저게 되네. 저 리플레이도 참 극적으로 이렇게 공이 싹 가면서. 마지막에 살짝 흔들리는데. 너무나 극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. 제가 저때 선수들이랑 화이팅을 안 하고. 벤치로 뛰어와가지고. 박종이 코치님이랑 끌어 안 하거든요. 누가 한 거냐고 대체 판독을. 너무 잘했다고. 그래서 13대 13이 될 뻔했는데. 14대 12로 두 점 차로 앞서갈 수 있었던 판독이었고.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잠깐 사이에 오간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. 좀 이런 극적인 순간에 비디오 판독 정말 선수들도 가슴 졸였을 것 같습니다. 챔프전 5차전에 동점이 되느냐. 아니면 2점 차이로 벌어지냐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. 동점이 됐었으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은 했거든요. 근데 그게 또 2점 차로 벌어지면서. 김종민 감독님은 무슨 생각으로 사실 이 판독을 신청하셨을지. 기사 보니까 아마 그냥 썼다고. 그냥. 그냥. 김종민 감독님한테 사실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극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까지 만나봤는데요. 마지막으로는 이훈정 세터가 뽑아준 최고의 순간도 만나보겠습니다. 네. 이훈정 선수가 뽑은 최고의 순간. 역시 이 장면이 빠질 수 없죠. 14대 13에서 마지막 우승을 결정지은 챔피언십 포인트. 이훈정 선수의 선팀은 역시나 박정하였습니다. 어떤 생각이었나요. 이제 리시브 정원 언니 리시브가 너무 정확해서. 이제 딱 정하 언니만 보였고요. 그래서 정하 언니를 올리면 정하 언니가 끝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. 네. 올렸습니다. 선수들도 마지막 한 점은 사실 역시나 해결사가 해줬기 때문에.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고. 이훈정 선수의 표정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. 좀 무슨 표정이 있을까요? 아 근데 이제 챔피언을 하면서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점수에서 뭔가 이제 정원 언니 리시브 받는 그 표정을 보는데.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고. 그래서 정하 언니 하면서 이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사실은 뭐 선수로서 딱 우승의 순간은 정말. 몇 번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. 영원히 남을 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나 봐요. 네. 그 순간에 아 이건 내가 진짜 잊지 못하겠다라는.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. 우승의 결정 지어지고 선수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었나요. 서로 좀 주고받았거나. 이게 무슨 일이야. 아주 오한이 벙벙했던.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우승을 하다니.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약간.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윤정 세터가 우승을 결정 짓는 순간 외에도. 또 고민을 했던 또 다른 명장면이 있다고 하는데. 직접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셨습니다. 영상 제목을 보면. 놀라운 집중력. 이윤정의 좋은 디그를 득점으로 연결한 배윤아입니다. 영상 바로 나올 텐데요. 고민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저 작년에 뽑았던 이유는. 이제 정원 언니의 너무 좋은 수비와. 이제 제가 뛰어가면서 그냥 언더를 탁 올렸는데. 유나 언니가 때리는 그 순간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정말 그. 아직까지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. 네. 뽑게 되었습니다. 이게 3라운드 경기였죠. 한국생명전에서. 딱 지금 나온. 세 명의 선수가 합작한. 맞아요. 정원이었고. 이것도 제가 중계한 경기여서 기억을 하거든요. 네. 또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. 또 뒤풀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. 그 자리에서 감독님이. 좀 고생한 선수들한테. 해준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. 고생했다. 수고가 많았다. 너네가 제일 힘들었지. 이런 말들도 하시고. 또 그 기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